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18일 오전 9시 현재 GS샵 쇼핑소포입니다. 푸른 곳간 쌀눈이 살아있는 하얀 미소쌀 20kg이 38,900원, 풍기농협 안심세척사과 3.5kg이 13,900원, 오트리 하루의 열매 베리너츠 블랙 25g 서른봉이 36,900원, 하동 건돼지감자 1kg이 23,500원, 자연해법 발효하여 이루은 효리생 닭가슴살 1kg이 12,800원, 통영 멍게 1kg이 3,900원, 오징어튀김 몸통 300g이 4,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